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사 보수 교육인데 역량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역량사 보수 교육 일단 수험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년마다 2년마다 몇 시간 6시간 이상이죠. 6시간 이상 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교육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1번 그리고 역량사 교육을 어디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느냐. 협회에서 합니다. 역량사 협회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은 뭐입니까. 교육을 주관하겠는데 실제 업무를 어디다가 위탁한다. 역량사 협회죠. 협회에 위탁됩니다. 역량사 보건교육은 역량사 협회에 위탁이 되겠죠. 그래서 위탁이 된다. 역량사 협회에 위탁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역량사 보수 교육이죠. 보수 교육의 대상자죠. 이거는 가만히 좋은 걸 보면 역량사 자격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수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데서 근무하는 자들이 보수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역량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 근무를 안 하면 보수 교육을 받을 대상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법률 규정과 시행령 규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역량사 보수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어디냐. 집단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기관이죠. 보건기관 그다음에 의료기관이죠. 그리고 집단 급식소죠.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역량사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역량사가 아니라 보건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역량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보수 교육은 모든 역량사가 받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역량사가 받는 건 아니고 의료기관, 보건기관 그리고 특히 집단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누구야. 그 역량사는 보수 교육의 대상이 되고 법률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규칙에서는 어떻게 되냐. 보육, 특히 영양사인데 아기들이죠. 어린이들, 어린이들 보육센터죠.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그리고 어린이 급식, 어린이 급식 지원이죠. 어린이 급식 관리, 급식 관리,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육,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근무하는 영양사. 그래서 영양사 보수 교육은 모든 영양사가 다 보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법률에서는 보건, 의료기관,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영양사 보수 교육의 대상자. 그리고 시행령의 규칙을 보면 보육, 어린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되겠죠. 그리고 네번째 교육방법은 다양하게 합니다. 교육방법은 다양하게 하는데 방법은 일단 집단교육이죠. 집단교육은 모여서 하는 거죠. 집합교육. 그러니까 다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 그리고 집합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교육이죠. 인터넷 교육. 온라인 교육이죠.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뭐 별로 특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모여서 한다. 집합교육이죠. 그리고 꼭 모이지 않고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동영상을 듣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방법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5번. 교육을 했다. 서류보존이죠. 보통 서류보존은 몇 년이었는데? 2년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3년이죠. 3년.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영양사 보수 교육은 이렇게 서브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여백이 좀 있죠. 영양사의 면역 교육인데 그 옆에 가급적 거기다가 적어두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면의 보수 교육은 자료에서는 두 가지면 되고 거기에 살을 조금 더 붙여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일단 제일 수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양사 보수 교육은 2년마다 6시간 이상. 협회에 위탁하는 건 좀 실무적인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대상자 좀 더 주목해서 보시고. 모든 영양사가 다 보수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건, 의료, 집단, 급식소. 그리고 애들이죠. 보육,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수 교육은 이렇게 좀 더 보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태등의 신고죠. 실태등 신고는 최초로 면허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3년마다. 3년마다 내가 어디에 취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죠. 3년마다 신고하고요. 그런데 신고 업무도 역시 어디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한테 협회에 위탁을 했죠. 그래서 영양사협회에서 그걸 대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고 수리 업무는 영양사협회에 위탁되어 있죠. 그리고 영양사협회가 있죠. 협회는 영양사협회 설립할 수 있다. 이미적 설치인데 영양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영양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영양사니까 사람이 모여있죠. 사단법인이 되겠죠. 사단법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에다가 또 말합니다. 이거는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 허가죠. 그러니까 신고는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식품위생법에서 했던 거 말 기억납니까? 허가가 있고 등록이 있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좀 특징적인 거죠. 허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영양사 면허 취소 및 정지죠. 취소. 영양사 면허 결격 사유. 그런데 피로적 취소. 그리고 결격 사유에 등 되면 아까 결격 사유는 정신질환이 있다. 마약 중독이다.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가 됐다. 그렇게 한 거죠.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면 피로적 취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면역 결격 사유는 처음부터 이 자격이 있으면 안 되고 자격이 없어가지고 면역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영양사 자격을 취득했어. 그런데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을 얻었다든지 그러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한 거죠. 피로적 취소죠. 두 번째 정지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하면 이건 취소인데 임의적 취소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정지 세 번 받으면 취소로 가. 삼진아웃제죠. 영양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하고 같은 취지가 되겠죠. 영양사 면허 정지 세 번 받으면 취소되면 다만 이건 또 반드시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죠. 그러니까 재량행위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식중독 등 직무상 책임이 있다. 그때는 정지입니다. 6개월 이내에 면허정지죠. 그리고 면허증 대여했다. 대여하면 안 되는데 대여했다. 6개월 이내에 면허정지 사유가 되겠죠. 면허정지 사유가 되겠죠. 그렇게 취소되면 정지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영양사 면허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거죠.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영양사 시험을 측에서 시험 과목은 뭐고 학점은 뭐를 이수해야 되고 과목은 어떻게 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리직 시험 문제 20문제에 나올 정도는 아니죠. 책에서는 뭐 다 적어놓긴 했지만 적어놓긴 했지만 그걸로 그리고 제 입장은 여기에 입장되었고 여기 입장은 내장이1천지 사이로 바로 시로 486ier 안 рублей 그리고 제 입장은 이렇게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장은indo 그리고 다음 기회를 입장한 후에 입장으로